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를 이해하면 프로그래밍의 절반은 이해했다 라고 할 만큼 프로그래밍에서 변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변수는 우리말로 변수의 의미는 변할 수 있는 수 뭐 이런 뜻입니다. 이 형으로 배열협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값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보관 상자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값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보관 상자. 우리가 현실에서도 어떤 물건을 보관하려면 상자에다가 이것저것 넣어 놓고서 이런 붙여 놓죠. 이건 사과를 보관해 놓았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값들을 보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해 놓은 값들을 가지고 움직여서 조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게 되는데 그러려면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10이나 20 뭐 이런 값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저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코드를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제 5050이라는 값을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하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변수는 어떤 값을 보관해 놓은 저장소다 라고 했는데 변수는 어떻게 만드는가 변수 이름을 쓰고요. 이 변수의 이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작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변수의 이름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변수에다 어떤 값 오른쪽에 있죠.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면 저장할 때 쓰는 것이 이 왼쪽 꼭새와 마이너스 부호를 합쳐서 쓰는데요. 마치 이제 10을 a로 보내는 것 같은 이미지죠. 그와 똑같이 의미도 10이라는 값을 a에 저장을 하는 그런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순간에 이 명령문을 실행하는 순간에 a라고 하는 어떤 변수가 생기고 그 변수의 이름은 a이고요. 그 a라고 하는 변수, a라고 하는 보관 상자에 10이라는 값이 담기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해 놓는 보관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값을 저장을 시켜놓으면 그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나중에 잊어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변수 안에 들어있는, 이 보관 상자에 들어있는 값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RStudio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문장이 이제 total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네요. 거기에 5050을 저장하는 그런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해서 실행을 했고요. 그럼 이제 total에 5050이 저장이 돼 있을까요? 예, 이 스튜디오에서 환경 창에 이제 이 환경 탭, Environment 탭을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금 실행한 명령문에 의해서 여기 total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고요. 거기에 5050이 현재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확인할 수 있는데, 코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일단 실행을 했기 때문에 total에 뭔가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total 이렇게 마킹하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해도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명시적으로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컨트롤 엔터에서 실행을 해도 에 들어있는 값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명령문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프린트문과 cat 두 개의 명령문이 있습니다. 우선 그냥 프린트하고서 변수 이름을 쓰면요. 프린트문 안에 변수 이름을 쓰면 이와 같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 프린트가 됩니다. 그리고 cat도 마찬가지로 cat도 total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시오 그런 명령인데, 여기에 이제 따옴표로 해가지고 문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문자를 일단 출력하고 그 다음에 total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시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어 프린트는 그냥 값만 출력을 했는데 cat을 했다니 이제 이 앞에 있는 요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되고 그 뒤에 5050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걸 보면 좀 더 캐슬로 이렇게 좀 뭔가 설명을 달아서 출력을 하면 여기 그냥 5550 이렇게 나왔을 때보다 무슨 값인지를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변수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뭐 변수를 막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뭐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뭐 20 이렇게 하면 a에 여기 또 a가 만들어졌죠. 아래 보면 a가 만들어지고 20 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변수를 만들 때 이런식으로 이 꺽쇠를 붙여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리고 이렇게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b가 만들어졌네요. 이런식으로 해도 상관 없지만 이렇게 보기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런식으로 한가씩 띄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변수를 변수에다 어떤 값을 저장해 놓으면 단순히 저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저장된 값을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려는 것인데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변수를 가지고 마치 숫자를 가지고 연산을 한 것처럼 변수를 가지고도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변수를 쓰는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코드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결과를 클리어 했는데요. 여러분 하다가 클리어 하고 싶으면 컨트롤 L를 누르면 여기 실행된 내용이 이제 클리어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A에 10,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죠.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값에 20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와 B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10과 20이 각각 들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세번째 명령을 보니까 이게 뭐죠. A와 B를 더하라는 거죠. 더하기 연산이죠. A와 B, 변수 A와 변수 B를 더해서 새로운 변수 C에 저장하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이 설명에도 있지만 변수와 변수의 연산은 변수에 들어있는 값들의 연산으로 바뀝니다. 즉 변수 A 더하기 변수 B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10 더하기 20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 얼마죠. 그러면 30이죠. 30이 C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와 변수의 연산은 그 들어있는 값들의 연산으로 바뀐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A와 B에 어떤 값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C에 저장되는 값이 달라지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걸 실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프린트 A에 어떤 값이 들어있나? 10이 들어있습니다. 프린트 B에 뭐가 들어있나? 20이 들어있네요. 그럼 프린트 C에는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30.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럼 A 곱하기 B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변수와 변수의 곱. 네. 그러면 10 곱하기 20 그래서 200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변수의 어떤 값을 넣어놓고 연산을 하게 되면 어찌 여러분이 수학시간에 방정식 생각이 나죠? 그런 식으로 들어있는 값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변수에 일단 어떤 값이 들어가면 여러가지 연산이 가능하다. 사칙연산도 가능하고 함수의 적용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연산이 가능해서 변수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변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이제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영문자나 마침표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AVG, 토탈, 점토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12번째 이런 변수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영문자나 마침표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일단 시작을 영문자나 마침표로 하면 두 번째부터는 영문자, 숫자, 마침표, 밑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능하고요. 이거 안됩니다. 왜 안되죠? 이런 특수문자 안되고요. 이런 문자도 안됩니다. 특수문자는 점하고 밑줄 두 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변수명에서 대문자와 소문자는 별개로 취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VAR 언더바 대문자 A하고요. VAR 언더바 소문자 A는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이거 같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를 각각 다른 것으로 인식한다. 이를 이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변수명 중간에 스페이스, 공백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여러분이 잘 지켜서 변수를 만들어 쓰겠습니다. 변수에 저장될 수 있는 값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숫자, 문자, 그 다음에 논리형, 트루펄스 같은 그리고 특수한 값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변수에 저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